어, 호텔 일정 미뤄야 할 것 같아. 어, 알겠어. 상황 봐서 다시 연락할게. 지금도 이런 집이 있나요? 네,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묵을 수도 있어요? 곤란한 부탁인가요? 원하신다면 저희 쪽에서 회장님이 묵으실 만한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일정은 저희 쪽에서 맞추기로 약속돼 있는걸요. 회장님께서 묵으실 수 있는 곳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할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옥들이 모여있는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한번 들러보시겠어요? 회장님께서 원하시면 함께 모시겠습니다. 한옥은? 찾고 있어. 어, 대부분 게스트하우스라 방 크기가 작아서 개인 집으로 알아보는 중이야. 과장님 연락처 확보했어요. 어, 넘겨줘. 땡큐. 거기는 어때? 아니 명일 그 자식들은 진짜 상도가 없어 있어. 명일에서 먼저 찾으면 안 되니까 일단 한옥 확보부터 빨리 해줘. 알겠어. 픽스되면 연락 줘. 여보세요? 김혁 씨 보호자 되시죠?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호자분이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